실사용 리뷰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바로 패딩 슬리퍼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구다이프 패딩 슬리퍼입니다. 만원대로 저렴하고 디자인 깔끔하며 간단하게 신기 좋은 패딩 슬리퍼입니다. 4위는 마루아토 키높이 패딩 슬리퍼입니다. 키높이 기능 있고 주름 디자인으로 귀엽게 신기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슈라모드 크림 패딩 슬리퍼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사무실에서 신기 좋은 제품입니다. 2위는 말람마주 샤크 패딩 슬리퍼입니다. 귀엽고 몽글몽글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상당히 푹신하고 키높이 기능 있습니다. 1위는 슈라모드 패딩 슬리퍼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촉감 부드럽고 가성비 좋고 따뜻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